내 아들은 왕의 DNA를 갖고 태어났으니 손을 모으고 인사를 시키지 말고 하지마라는 말을 절대 쓰지 말라. 교육부 5급 사무관이 자기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후임교사에겐 갑질 편지를 보낸 사건이 뒤늦게 공론화되고 있죠. 도서관 수업을 거부해서 교실에 남겨둔 것은 방임, 곧 아동학대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자신은 교육부에 있으니 선생님의 목줄을 잡고 있다 뭐 이런 걸까요?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하지만 안대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달라. 인사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에 가두시면 자존감이 심하게 훼손된다. 교육부 사무관인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공직자 계정으로 담임교사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입니다. 이 학부모는 교육활동 내용 및 학생들의 행동 변화를 매일 기록하여 보내달라고 하거나 왕의 유전자를 가진 자신의 자녀를 특별히 대해달라고. 이 학부모는 자녀의 이전 담임교사를 지난해 10월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시키기도 했습니다. 직위해제됐던 교사는 올해 2월 복직했고 대전지방검찰청에서도 아동학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부 사무관의 교권 침해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 처분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교사는 현재도 최근 정신과 상담과 우울장애로 약물을 복용하는 등 견디기 힘든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조사에 착수했고 대전시교육청 산하학교에 재직 중인 해당 사무관을 직위해제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